김경화 아나운서 남편 직업과 집안 김경화 아나운서 남편 직업이 뭔지 궁금하네요. 김경화 아나운서 남편 직업이 뭔지 궁금하네요. 김경화 아나운서 나이는 40살 1977년 12월 25일 김경화 아나운서 학교 연세대학교 졸업 2000년에 MBC에 입사한 뒤에 섹션 TV 연애통신 뽀뽀뽀, 와우 동물천하, 고향이 좋다 등 예능과 교양, 시사 프로그램들을 두루 진행합니다. 뽀뽀뽀같은 어린이 프로그램 역시 잘 진행하면서 다양성을 갖췄죠. 그리고 드라마 네조의 여왕에도 까메오로 출연해서 연기자 변시도 시도합니다. 김경화 아나운서 남편 직업은 원래 LG를 다녔다고 하더군요. 김경화 아나운서가 남편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보면 평범한 회사원 출신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경화 아나운서는 결혼 전 남편이 200억원 벌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했다. 그래서 남편과 결혼을 결심했다. 김경화는 내가 결혼을 일찍 했다. 대학교 4학년 때 지금의 남편을 만났는데 4년 연애 한 다음에 MBC 입사 3년차에 결혼을 했는데 당신의 나이가 많으러 24살이었다. 김경화는 남편 나이는 나보다 8살이 더 많다. 그래서 네가 결혼을 한다고 했더니 손석희 선배가 결혼을 반대했다. 네가 아이를 낳아도 네 남편은 목마를 못 태워줄 거야라고 하면서 김경화는 손석희 선배가 결혼을 반대한 것은 이유가 있었다. 아나운서 김경화는 내가 오랫동안 연애를 하면서 만났다가 헤어졌다를 반복했다. 사실 내가 그런 걸 숨기질 못하는 성격이어서 회사에서도 울었다. 그래서 네가 울고 있으면 손석희 선배가 밥도 사주고 술도 노래방도 같이 가주시면서 나를 미로 해주셨다. 김경화는 그런데 내가 그 다음 주면 저 남친과 다시 만나요라고 하니까 손석희 선배도 짜증이 나셨나보더라. 김경화 아나운서는 남편이 연애 초기에는 굉장한 부자처럼 보였다. 김경화는 연애 초기에 내 손을 잡고 백화점으로 데리고 가더니 헤어핀을 골라보라고 하더라. 당시에는 헤어핀들이 싼 거는 20만원에서 비싼 건 100만원까지 하는 것들이 유행하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제일 싼 걸 집었다. 김경화는 그러자 남편이 오빠 말 잘 들으면 일회용이 되게 해줄게라고 하더라. 그것 때문에 결혼한 것은 아니지만 내가 어렸지 않나. 김경화는 아무튼 그런 일화도 있었고 그 뒤로도 늘 200억 원을 벌겠다는 말을 해서 원래 돈도 좀 있고 포부도 큰 남자라고 생각했다. 김경화는 그런데 실제로 결혼을 하고 오니까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서 나도 열심히 벌기 위하여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다. 참고로 현재 김경화 아나운서는 딸 2명을 낳고 잘 살고 있는데 남편 성격이 굉장히 다정다감한 것 같네요. 김경화는 아이를 안기 전엔 꼭 손을 세정한다. 그리고 남편은 아이가 뭘 물으면 아이에게 굉장히 논리적이고 정확하게 설명해준다. 그렇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